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네가 뭔데 뒷광고를 정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저 이 뒷광고라는 용어는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이고요. 참피디님이 처음 사용하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참피디님과 그 다음에 사용하신 맞상무님이 이 뒷광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내돈내산인 척하면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광고를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남 제 영상을 보시면 2분 2초에 제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또는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하는 뒷광고라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분 33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 뭐 상세보기에 있으면 무조건 뒷광고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때 제가 8분 30초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뒷광고를 하고 있던 유튜버들이 다른 유튜버와 광고가 겹쳐서 들키기 쉽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세보기 최하단에 안 보이게끔 써놨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상세보기 최상단에 다시 적거나 아니면 유료광고 포함을 체크하면서 지금까지 시청자들을 속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는 시청자를 기만하지 않았던 척 광고 표시를 열심히 했던 척 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0분 15초에 설명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부터는 선물이니 땡땡님이 보내주셨다느니 땡땡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불명확한 광고 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또 이것도 오해하셔서 야 홍사운드는 9월 1일 규정 가지고 지금 했던 사람들 다 뒷광고라고 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것도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뒷광고 사과문 올리신 유튜버 분들은 사과문을 좀 더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잘못을 최대한 작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이해해요. 그런데 본인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 표기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글 중에 한 문장도 아니고 그 글의 중간쯤에 일부 표기를 누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광고와 협찬의 표기를 혼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고 광고를 최하단에 표시한 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소속사에서도 가이드를 내려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구독자들을 속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걸 인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 뭐 모를 수도 있지 아 뭐 저거는 실수 아닌가 싶은 부분들만 크게 부풀려서 쓰시니까 그 사과문을 보시고 몇몇 분들이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 가서 야 쟤는 상세보기 하단에 썼다고 사과했는데 너는 왜 사과 안 해? 쟤는 광고 협찬 혼동했다고 사과하는데 너는 왜 사과 안 해? 사과해 사과해 이러니까 그 뒷광고를 하지 않았던 유튜버분들도 어? 나 상세보기만 표시했는데 그러면 사과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다가 어? 저 상세보기 하단에만 표시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또 그러면 또 야 쟤는 상세보기 하단에만 표시한 거 사과하는데 너는 또 왜 사과 안 해? 막 하니까 또 다른 뒷광고 안 한 유튜버분도 어? 저는 이거 광고랑 협찬 표기 좀 혼동해서 죄송합니다 또는 저도 하단에만 표시했는데 이거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물타기 하면서 사과문을 작성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떨결에 사과문을 작성하신 분들은 당당해지세요 본인 가슴에 손을 안고 난 뒷광고 절대 한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뒷광고 안 했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디컨터님, 공대생 변승주님 이런 분들처럼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번 중간남 영상으로 뭐 지 이미지 챙기려고 쇼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버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챙기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지가 좋으면 이곳저곳에서 섭외 요청도 더 많이 들어오고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인데 이 상황으로 저에게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가요 정말 깨끗하고 지금까지 뒷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저에게 광고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저에게 광고를 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굉장히 줄여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에게는 굉장히 손해인 일이에요 그리고 BBQ, BHC, 교촌, 중간남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치킨 먹방이 메인이었던 먹방 유튜버였어요 근데 BBQ 올리고 그 다음에 중간남으로 교촌치킨, BHC 등등 올리면서 사실상 치킨 광고를 다 포기한 겁니다 뭐 제가 중간남 조회수를 위해서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간남으로 100만 조회수 영상 10개 터지는 것보다 치킨 광고 하나 찍는 게 수익이 더 좋아요 제가 바보인가요? 그리고 또 지보다 돈 잘 버는 유튜버들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런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배 아팠으면 뒷광고를 열심히 찍었겠죠 제가 지금이라도 저 단가 5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저에게 광고 하실 분 연락주세요 어차피 먹고 사는 데 진짜 없는데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저 지금 유튜브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계 걱정해야 돼요 저희 아내는 다음 달부터 구직활동하러 다니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5년간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는데 요즘은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짜 옳은 선택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달라고 하셨던 삼양라면이랑 바캉스 그리고 오돌뼈 영상 추가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라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뒷광고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도 원래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영상 내에서도 광고 협찬이라고 텍스트로도 표현시를 하고 음성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업체 측에서 영상 내에서는 빼주고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세보기 최상단에 협찬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광고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저 드디어 라면 광고 협찬받았어요 뭐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광고 티가 팍팍 나게 댓글을 작성하고 그걸 최상단에 고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하나로 마치 제가 지금까지 늘 뒷광고를 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항상 속이고 한 달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을 속여왔던 그런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어떻게 지난 5년간 광고 영상에서 영상 내에 광고라고 표시하고 광고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영상 내에서는 광고라고 한마디도 안하고 상세보기에만 적고 또는 내돈내산인 척 소비자를 속였던 그런 유튜버들과 저를 어떻게 갔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게 도대체 뭐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시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영상 이거 원래 인스타에만 올리는 조건으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영상도 업로드해 주실 수 있냐 물어봐서 저는 그때 당시 구독자 1만이었던 홍사운드 플러스 채널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업로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도 호텔 측에서 처음으로 협조를 받아서 촬영하는 영상이라 제대로 한번 호캉스 영상 찍어보자 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그렇게 홍사운드 플러스 채널에 업로드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이 좋아서 다시 홍사운드 채널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영상입니다 단지 그냥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칭찬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올렸던 그런 그냥 영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돌뼈 이 영상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뒷광고 절대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내렸어요 원래 이 영상의 첫 버전이 라면 먹으면서 테라 마시는 그 영상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라면 영상이라고 할게요 이 라면 영상을 그때 그냥 이런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찍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이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데이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청 지속 시간이 짧았고 뒷부분에 있었던 일상 대화에 대한 시청 지속률도 낮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돌뼈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인트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구독자분들이 좀 흥미있을 만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돌뼈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시간대별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런 대화를 하니까 이 대화도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의도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청 지속률이 오히려 첫 번째 라면 영상보다 더 안 좋았어요 첫 번째 라면 영상에서는 한 3분 때쯤에 시청 지속률이 40%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오돌뼈 영상은 1분 때부터 시청 지속률이 40% 밑으로 내려갔어요 즉 인트로를 낄게 했던 이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대화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했던 오돌뼈 영상이 오히려 시청 지속률이 낮았죠 거기다가 더해서 구독자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 이 영상은 되게 실패한 포맷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집자님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 이 영상 내릴까 말까 고민이 된다 했더니 편집자님이 아 오돌뼈 영상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라면 영상은 그래도 반응이 좋으니까 그냥 두시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줘서 오돌뼈 영상만 내린 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네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간남으로 뒷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파장이 정말 커져서 이제는 어떠한 기업도 절대 먼저 뒷광고를 하자고 제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리고 크리에이터들도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 분들 뒷광고가 확실시 됐던 유튜버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걸 보면서 크리에이터들도 앞으로는 뒷광고를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된 거고 정직하게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뒷광고 걱정 없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된 거겠죠 저는 뭐 그냥 그거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먹방을 접고 떠나겠습니다 어 저한테 방음부스가 있어요 440만원 주고 마쳤던 방음부스인데 그때 당시 돈이 별로 없을 때라서 좀 빚을 내서 했던 방음부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꼈고 정말 정말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도 처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음부스를 필요한 분께 무료로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MR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하시는 분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들 채널을 살펴보고 이 방음부스가 있으므로 채널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음부스를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든대요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지불하시면 될 것 같고 방음부스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부스 사이즈는 영상에 띄워드리는 이거니까요 본인의 방 크기와 본인이 필요한 방음부스의 크기를 잘 확인해서 딱 맞는 분들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먼저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를 구독해 주신 160만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뭐 저 솔직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고 노잼이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그냥 맨날 우쭈쭈 해주시고 너무 좋다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좋았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랑 생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그냥 웃고 새벽 2, 3시까지 노는 거 되게 막 힐링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진짜 힐링됐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한 5년 정도 좋은 꿈 꿨다고 생각할게요 가끔 여러분들 생각나면 생방송만 할게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보러 종종 오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솔직히 저랑 상관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가던 게 가시고요 저는 원래 저와 함께 놀아주셨던 그분들과 좋은 추억 쌓으면서 그냥 별거 안 하고 그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 하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채널이니까요 감사합니다